한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만든다고 연일 화재더라고요. 아유 연일 화재가 되면 좋겠네. 제 주변에서 화재가 있더라고요. 오늘 주말을 열어가는 시간 장규석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갈게요. 경제 얘기 갖고 오셨어요? 제가 항상 경제 얘기를 하면 좀 우울한데 안 우울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제가 해도 항상 우울했어요. 안 우울할 수가 없어요. 경제 얘기 꼭 장규석 기자가 아니더라도 경제 얘기 우울하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한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잠깐 있었는데. 기동성 풀렸을 때. 기조효과라고 해서. 아무튼 지금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목요일 밤에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이게 미쳤어 한마디로. 왜요? 연율로 4.9%가 났어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이게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거의 상상하기 되게 힘든. 보통 1%, 2% 성장률을 이렇게 보통 보는데. 그렇죠. 연율로 4.9%. 이게 이제 분기별로 따지면 1.2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3분기 성장률을 통으로 1년 내내 성장했다고 봤을 때 4.9% 정도 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분기에 이런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걸 1년으로 쫙 늘리면 4.9%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가 나오면 거의 중국 정도까지 지금. 중국을 넘어설 수도 있는 수준인데다가.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두 배예요. 두 배. 미국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 우리보다 두 배를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놀라운데 어쩌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밤에 미국 상무부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연율로 4.9%. 이제 연율 계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을 1년 치로 이렇게 늘려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계산하면 3분기 성장률은 1.2%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6%였습니다. 두 배. 그러니까 딱 두 배. 3분기에만 딱 두 배. 우리나라의 두 배를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1.2 크는 거하고 미국이 1.2 크는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런데 이 덤치 큰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보면 성장률이 항상 빠른 나라였잖아요. 금리랑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원래 미국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뉴스는 사실 좋은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악재가 되는 약간 좀 우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악재가 되는 이유가 금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년에 한 8번 정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얘기를 하면 작년에 이제 한 6월쯤에 물가 상승률이 8.9% 거의 9%까지 2%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미국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소고기값이 2배가 뛰었어. 뭐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미국이 소고기값이 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래서 가격이 거의 2배 뛰는 거죠. 2배. 옛날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8.9%다 하지만 사실 체감되는 건 거의 2배 이상 뛴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만원 갖고 나가서 점심 먹으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불근명하고 옛날에는 원래 만원 갖고 나가면 점심 사 먹고 커피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이걸 갖고 밥을 한 그릇 먹기도 사실 좀 벅찬. 적합 커피숍을 가도 못 사 먹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가가 우리도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미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민생이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고 터져나오는 거죠. 그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그 기조가 유지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언론 얘기를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 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균형점이 딱 잡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제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또 코로나 회복세가 좀 더뎌가지고 중국이 코로나 풀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회복세가 되게 더뎌어요.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겨냐면 공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럼 이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수요를 잡아야 되거든요. 수요를 잡는 가장 이제 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자가 올라가니까 돈을 빌려다가 뭘 사던 이 관행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여유돈이 생기면 뭘 쓰기보다는 이제 저축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니까 저축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쓰는 게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아무리 전 세계 1위라는 미국도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요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드렸던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나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거죠. 1년 만에 거의 5%포인트를 올렸어요.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얘기예요.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그것까지는 그래도 다행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정말로 수직 상승 미친 듯이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대출 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 집값이 잡히고 물가 상승도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는 3%대 중반까지 이제 물가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물가 세게 올렸으니까 금리를 세게 올렸으니까 당분간 물가 어떻게든 좀 지켜볼까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동결 동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쯤 되면 내년쯤에는 인화도 나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런 데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이제 주가 지수도 조금씩 올리고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성장률이 확 올라간 상황.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기대는 했지만 안 좋게 나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률이건 경제성장률이건 발표가 되면 제발 좀 안 좋게 나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미국이 지금 그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지금 사실상 동결을 했고 이게 인하로 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조건을 밝혔는데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게 2%가 왜 맨날 2%냐. 3% 중간도 왔는데 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미국이 진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를 무슨 마치 성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물가는 무조건 2%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2%다. 우리는 2%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그래도 내가 2%라고 내세웠으면 2.99 뭐 2.98은 돼야. 2.99. 금리 인하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물가가 잡히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수요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좀 덜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게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겠구나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기대하는 성장률 지표 자체는 확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안 했네.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투자 시장은 앞으로 좀 이렇게 투자가 좀 활성화돼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로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IT 산업. IT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의 그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현재에는 수익을 많이 내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쟤들이 돈 많이 벌겠지 이러면서 이제 주가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오기 시작해요. 지금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S&P 지수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 산업인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고 옛날부터 강점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타는데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타요. 금리를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IT 기업들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IT 기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가도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튀어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전체적인 신흥국 같은 시장들은 금리가 낮아져서 좀 주가도 오르고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금리는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2%포인트 차이 나간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 경제가 수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투자도 수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똑같은 논의가 되실 때요.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IT 기업과 전통기업들 간의 양극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미국은 조금 그래도 견딜 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로 옵니다. 맨날 우리나라만 이렇게 미국이 출렁거릴 때마다 우리가 걱정해요. 우리가 사는 나라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 성장률을 쪼개보면 경제 성장률 안에는 내수와 수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의 시장이에요. 그렇죠. 수출보다는 내수로 크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가 일단 커지면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수를 다시 쪼개면 뭐로 나오냐면 소비하고 투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것. 이 두 개가 내수를 바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세요 하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뭐냐 하면 다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실업률이 4%가 안 돼요. 미국의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4% 미만이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죠.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도 오르지만 사실 임금도 같이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소비가 오히려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기 힘들고. 그다음에 사람들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물가는 떨어지기 힘들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연준이 다 봤을 때 이거 또 올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다시 그 금리를.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냉각되고. 그다음에 모든 신흥국에 가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가있던 돈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우리한테는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준규 기자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지금 3.5%. 지금 계속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 구조가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전세대출까지 같이 봐야 돼요. 전세대출까지 이 대출이 거의 그쪽에 다 주택 관련해서 다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말 그대로 곡소리 나는 거예요. 당장 이제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있죠. 꽤 많죠. 이자 내고 있습니다. 이자 안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 이자를 내야 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이자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앵간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 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자를 많이 주고. 그러면은 돈 땡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돈 땡기기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덜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심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해 정부 경제성장도 목표치가 1.4%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4.9%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워요. 미국도 이번에 거의 2% 가까이 성장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거의 완전 침체를 넘어서서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금리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여파가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소비가 돌아야 되고 투자가 돌아야 되고 똑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경제 나눠서 보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런 금리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전부 다 뭔가를 빨아들이는 이런 구조가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어렵게 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경제 사이즈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이게 올해 끝나면 좋겠는데 내년 이렇게 이어지면 이제 금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하고 미국은 계속 올려서 지금 미국은 5%대를 넘었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그런데 우리는 3.5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상단으로 치면 거의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돈은 이자를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러는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빠져나갈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이라도 한국이 위험하겠다 싶으면 돈을 뺍니다. 실제로 목요일 날 주가 지수가 230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이게 외국인이 그날 한 4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달러가 고갈되는. 그 달러가 고갈돼서 발생하는 게 IMF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또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깜깜한데 암울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안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뭘 하면 다시 경기를 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라 대외 환경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지금 성장률이 별로 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이제 기술 유출이 된 걸로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법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성장하게 되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경제가 거의 연동이 돼 있어요. 중국이 지금 침체니까 우리나라는 침체고 그렇다고 미국이 좀 잘 되면 좋으냐. 그런데 미국이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미국이 잘 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커지게 되면 여기서 또 달러 유출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말고 외부 요인 혹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되는 미국의 요인들이 발생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러 수합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좀 미국에 있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달러 수합 체결을 하면 달러를 미국 연방은행에다가 우리나라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미국에 있는 재무부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안정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둠으로써. 그런데 미국은 개별 국가하고는 달러 수합을 체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때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합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외교력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지금 현재 이 외교력을 봤을 때는 노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수요를 관리하는 게 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수요가 안 되면 뭘 해야겠어요. 공급. 공급을 해야겠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제도 외교장관에 담아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발등이 불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금리만 높여가지고는 이게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계속 관세를 계속 많이. 고륜 관세를 매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를 해제해 주게 되면 이게 가격이 다운된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금을 덜 내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중국사 물건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세 협정으로까지 이어질 건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을 좀 끝낼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지금 반도체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도 관세인데 반도체 규제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중국의 기술 패권을 억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을 감아놨다가는 우리 잡아먹겠다 싶으니까 제일 기술에서 가장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꽉 막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는 사실 미중 양국의 어떤 갈등에.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 대목인데 그게 어떻게 협상이 앞으로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그걸 보면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좀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기름값.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국민이 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죠. 16달만 돼도 고등학생도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이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을 낮춰줘야 민심이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우디를 막 흔듭니다. 흔들어서 빈살만이 근데 자꾸 나 중국하고 같이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계속 이제 끌어와서 원유 증산을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인데 이 두 나라를 합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보유고보다 훨씬 많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만 규제를 풀어줘도 원유가 확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좀 뭐 하면 풀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산유국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 감산해봐요.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산을 못하고 원유 가격을 못 올리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터졌어요. 터졌어. 이란 자금을 동결해주면서 약간 이란 카드를 쓸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란 얘네들이 돈 받더니 하마스에 돈을 줘버려. 무기를 사줬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죠. 사우디도 좀 이탈한 거잖아요. 하마스가 첫 공격 개시했을 당시 무기의 90%가 이란 거고. 이란 10%가 북한산이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변수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이게 그 육가가 춤을 추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추울 거냐 아니면은 좀 따뜻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육가 추이.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전쟁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후의 뉴스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미중 간의 어떤 관세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중동의 어떤 외교 정세 문제. 이 두 가지 뉴스를 우리가 앞으로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오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의 경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저의 당장 이제 주택 대출 금 이자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연동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 오늘 그 시작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거의 뭐 전 세계 정치, 경제, 외교까지 한 판에 쫙 다를 수 있는 되게 고부가가치의... 미국을 딱 건드리면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미국이 원래 그래요. 미국이 원래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줄이고. 이 정도 줄이고.